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학사 김동련입니다. 저희가 중학영단, 우리 영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영단에서 수능단어가 끄집어 나오는 패턴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래에 며칠 동안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잠깐 뵀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님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아버님, 제가 그거 할게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이고,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린 아이인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80대 노모가 60대 아들이 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80대 노모께서 이렇게 얘기하실대요. 뭐냐면 아이고, 가면 차 조심해라. 싸우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은 저게 어린 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봤을 때 엄청 어린 애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키웠을까? 그 스토리텔링을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부모님은 저를 낳을 수도 있고요. 입양하셔서 가슴으로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dapt라는 영어 단어가 일단 얘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옵션. 옵션. 선택. 그게 동사의 뜻이 선택하다야. 그런데 무슨 뜻도 있냐면 입양하다의 뜻이 있어요. 입양하다. 됐습니까? 좋았던. 그러면 얘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얘랑 헷갈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죠. 뭐죠? 얘와 얘와 이 세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적응하다. 적응하다. 자, 콩글리시로 외울 때는 아파트가 너무 많아. 아파트에 적응해 살자. 적응하다. 아파트에 적응하다. 아파트에 적응하다. 아파트에 적응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apt가 아파트잖아. 아파트에 적응하다. 아파트에 적응하다. 아파트에 적응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a 사운드가 e 사운드로 바뀌었잖아. 우리 사운드 변형급체 알지? ia, y. 얘는 뭐냐면 완전히 적응한 거야. 어떤 분야에 완전히 적응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달인이라고 해요. 달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을 내게 잘하죠. 따라해봐. 정통한. 자, 세 번 했죠. 정통한 달인. 시작. 정통한 달인. 완전 그 분야에 적응한 사람을 정통한 달인. 정통한 달인. 그럼 봐보자. 얘는 뭐냐면 얘는 반이어예요. 얘는 달인이 아니야. 정통하지도 않아. 서투른. 서투른. 자, 포인트 잠깐 잡아볼게요. 자, 일단 얘를 외울 땐 apt. 아파트에 적응하다. 아파트에 적응하다. 아파트에 적응하다. 완전히 적응한 사람은 뭐냐? 달인. 정통한. 야, 쟤는 정통한지 안 다르지 아니야. 뜻이 뭡니까? 시작. 서투른. 서투른. 이렇게 이게 포인트죠. 하지만 또 부모님이 저희를 낳기도 했죠. 자, 이 두 단어는 나타라는 영어 단어의 변형이. 나타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bear. bear이 나타죠. 자, 이거의 과거는 뭐죠? bored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수능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죠. 얘는 뭐냐면, 유산이란죠. 유산. 유산. 또는 실패. 유산. 애를 낳지 못한 거죠. 반대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수능형 단어죠. 확인해 보시고. 똑같잖아. 자, 옆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낳고 입양해서 어떻게 돌봐주셨냐. 정말 care 뜻이 뭐예요? 시작. 돌봐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프면 cure 뜻이 뭐야? 치료까지 해주셨어요. 치료하다. a가 있고, u로 바뀌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잘 치료해서 secure. 우리를 안전하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 secret 하면 안전이라는 뜻이죠. 안전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려고, 잠깐, 딴 곳으로 치료하려고. se가 불려. 우리를 치료했으면 안전하게 하겠죠? secure, 안전하게 하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서 우리도 구하시겠죠? rescue. 얘가 구하다, 구조하다. s는 강조 사운드, r는 강조. 그럼 이제 보시면, r자가 빠졌죠. r은 무슨 사운드? 생략 사운드. 우리를 치료했으니까 우리를 구한 거죠. 구하다. 사람을 구하다 할 때 구하다. 저희 어머님이 키가 155 정도뿐이 안 되세요. 그런데 제가 29, 28살 때였어요. 엄청 아팠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직장을 갔다 오고 나는데, 내가 너무 아파 누워있으니까, 정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업고요, 병원을 가시더라고요. 저를 업고 병원을 가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택시를 부른 것도 아니고, 저를 업고 마을버스를 태웠어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도 되게 좋으신 분이셨죠? 어? 작은 어머니께서 등치가 큰 애를 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불러서 마을버스를 태우죠. 마을버스 아저씨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마을버스 길이 아닌데, 병원 앞에까지 저를 데려다줬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그 마을 기사가 느꼈던 거죠. 자, 갑니다. 자, 그럼 해보자. 그 부모님의 일들은 지금 다 보상받으면 좋겠으나, 보상받지 못해, 너무 슬픈 게. 그냥 부모님들은 그게 일이야, 그냥. 잡일이, 허들의 일인 거죠. 애를 돌보고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누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허들의 일, 잡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가수, 얘가 주인공이죠. 그럼 여기서 노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서 노래하는 친구들. 이분을 뭐라고 그래? 시작. 코러스라고 하잖아요.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잡일을 허드려요. 그냥 이분들 다 잡일을 하시는 거죠. 얘가 메인이 되는 거죠. 옆으로 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요리하시죠, 요리. 생일이 되면 케이크도 만드시고, 케이크를 메이크, 빵을 굽다, 빵도 만드시고, 그래서 케이크를 굽다, 케이크를 요리하다. 만드시는 거죠. 대단하시죠? 옆으로 갑니다. 설거지도 하시죠? 이게 다 허드레인이야. 요리하고. 그 다음 B씨가 영어로 뭐죠? 하나, 둘, 셋. 접시. 그런데 음식이라는 뜻이 있죠, 음식. 접시를 내오거라. 잔칫날이다. 접시를 내오거라. 그럼 뭘 외워요? 음식을 내오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접시면 설거지. 완전히 허드레인지만 하시는 거죠. 그 보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훗날에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고, 그때 꼭, 꼭, 꼭 보상이 되죠. 옆으로 갑니다. 우리를 먹이시요. 하, 먹이다. 피드가 영어로 먹이다예요. 먹이다. 먹다가 아니에요. 먹다는 it. 먹다. 얘는 먹이다. 철자가 짧으니까 두 글자, 철부가 기니까. 자, 콩릇이 외울 땐 이. 먹이다. 이렇게 외워요. 얘는 동사야. 그럼 뭐를 먹였을까요? 푸드. 음식을 먹였겠죠. 음식을 먹이다, 음식을 먹이다. 그럼 이가 뭐야? 동사형이고, 오가 명사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알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잘 봐. 이 단어가 있고,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오, 오니까 얘는 뭐가 돼? 명사가 되겠죠. 이, 이는 뭐가 돼? 동사가 되겠죠. 얘는 출혈. 얘는 뭐가 돼? 출혈하다. 피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출혈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 포인트만 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다 고치시고. 고치다. 또는 고정시키다. 고정시키다. 꼭 외우셔야 돼요. 영어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스페셜이라는 영어는 알고 있죠? 특별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스페셜하다. 특별한. 근데 와보세요. 보통 스페셜픽 할 때는 받아주죠. 얘는 뭐냐면, 특. 정한이라고 보통 해석이 돼요. 왜? 청자를 살려주는 거야. 고정시키다니까. 특정한. 이렇게. 부모님의 허드라인 일을 정말 끝도 없어요. 옆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자라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라다죠. 자동사로는 자라다. 자라다. 그 다음에 타동사로는 재배하다. 재배하다. 그렇게 자라납니다. 자라날 때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다. 내가 GR은 고 아니면 그라운드라고 했지. 고. 우리 가는 거야. 자라나는 거예요. GR은 고 아니면 그라운드. 그래서 우리가 진보하다를 영어로 뭐라? progress. 진보하다. GR은 고. 침입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 ingress. 안으로 들어가다. 침입하다. 하여튼간 GR, 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따뜻한 집이에요. home. home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과 가정이라는 뜻이 있죠. 진짜 집. house. house의 뉘앙스가 있죠. house. 됐습니까? 만약에 there is no place like home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 같은 장소는 없다. 이런 거죠. 근데 happy home 하면 뭐가 돼? 행복한 가정.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house는 집이죠.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고 잡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하우스 홀드 굿즈 하면 뭐죠? 하우스 홀드 굿즈. 가정용품이죠. 가정용품. 굿즈. 용품.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 자, 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야? 다리미질 해주시는 거죠. 다리미. 다리미질하다. 다리미질.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한테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철의 여자. 철. 그 철은 차갑죠. 차가운 이라도 있죠. 그래서 아이러닉하다고 하면 뭐가 돼? 시작. 빈정되는 빚고는. 약간 빈정되고 빚고는.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시죠? 여러분. 차갑기 때문에 빈정되고 빚고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이언맨이라고 있잖아요. 포니 스타크. 말은 툭툭되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리의 부모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툭툭되는 건 더 친근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일 수 있어요. 마음은 엄청 따뜻하죠. 따뜻하죠. 확인해 보시고. 얘는 뭐라고 하죠? 다리미질. 철. 차가운. 차갑게 되는 건 빈정되는 빚고는. 그 허드린 중에는 뭐야? laundering. 뜻이 뭐가 돼? 세탁이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dry. laundering. 됐습니까?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잔디. 잔디는 어디 있죠? 땅이 있죠. land. 이 단어의 변형이에요. 됐습니까? 똑같잖아요. 이 부분이. 땅에 있는 잔디. 땅에 있는 잔디. 땅에 있는 잔디. 자.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꼬마아이들 너무 예쁘면 엄마, 아빠들 물고 빨고 한다고 하잖아요. 막 그냥 럭. 문지르다. 럭. 문지르다. 럭. 문지르다. 똑같죠? R, U, B. 문지르다. 문지르다. 막 문지르는 거죠.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온 영어 단어가 scrub. 얘는 뭐냐면 빡빡 문질러 지우다. 얘가 강조죠. 빡빡 문질러. 얘가 빡빡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빡빡 문질러 지우다. 자, 수능 단어 들어갑니다. 어려운 단어. 밑을 잡아주세요. 이런 단어가 나왔죠. B하고 P가 바뀔 수 있죠? ascender, descender. 얘가 효용사형이죠. 뜻이 뭐야?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빡빡해? 아, 양심적인. 주도면미라. 빡빡한 사람. 주도면미라. 주도면미라. 면밀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운다는 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키우는 거잖아.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됐습니까? 자, 그게 바로 결혼이었답니다. marriage. 결혼식 주례 중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결혼은 마라톤입니다. 어? 마라톤이 여기 보이네요. 마 라 마라 톤 결혼은 마라톤인가 진짜. 여러분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들죠. 진짜 마라톤이에요. 그거보다 더 길죠. 내가 보니까. marriage. 결혼.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하게 되면 또 애를 낳게 됩니다. pregnant가 영어로 뭐하되? 임신은. pregnant가 영어로 뭐야? 임신은. 됐습니까? 좋았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에서 나온 게 뭐냐면 GN이 gen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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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거든. 애를 낳다. GN을 따온 거야. GN을 따온 거야. L을 낳다. 그건 L을 낳기 전이야. 앞전선 L을 낳기 전이야. 그게 임신안이라는 뜻이 돼. 됐습니까? 자, 수능 단어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돼서 L을 낳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가 부국하려면 L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L을 안 낳다. 그건 뭐야? 시작. 쇠퇴하다. 쇠퇴하다. 타락하다. L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죠. 왜? 부국강명주의 하나가 인원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런데 L을 낳지 않아. 그럼 타락하고 쇠퇴한 거죠. L을 낳게 되냐? 임신은.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됐고 또 raise 우리를 뭡니까? 기릅니다. 아까 지금 그런 잘하다의 자동사의 뉘앙스가 강하다면 그냥 raise 기르다. L을 기르다. 실력을 기르다. 소원을 올리다. L을 기르다가 있어요. L을 기르다. 또 기르다가 영어로 뭐가 있냐면 얘도 기르다. 철저히 비교해 볼까요? D하고 S가 바뀌지. S, D, C, X, D 얘도 기르다. 얘도 기르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침에 얘랑 헷갈리면 안 되죠. 얘는 피가 나다. 피가 나다. 그래서 얘를 뭐냐면 L을 낳아 기르는 걸 말한 거예요. 뭐라고? 시작? 낳아 기르다. L을 낳아서 기르는 거. 입양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 낳아 기르다. 그래서 두 개 헷갈릴까 봐 약간 콩릴리쉬 섞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bleed 피가 나다. 이렇게 두 개 헷갈릴 수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좋아요. 집중. 그렇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행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대한 자존을 지키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이며 힘이며 인생의 원천입니다. 자 3분 반복 들어갈게요. 갑니다. 자 옵션 선택하다 선택하다가 영어로 뭐가 되시죠? 옵션 선택 어댑트 뜻이 뭐야? 선택하다 입양하다의 뜻이 있다라고 했지? 포인트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단어가 헷갈림 게 어댑트 뜻이 뭐가 돼? 아파트에 적응하다 아파트에 적응하다 완전히 적응하는 사람 A가 2로 바뀌어서 달인 정통한 근데 얘는 달인도 아니고 정통하지 않아 이미 반대로 세웠어 뜻이 뭐가 돼? 서투른 서투른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birth bone 다 bear 태어나다 라는 용어잖아요. 어댑션 하면 태어나지 않았네 유산과 낙태 옆으로 갑니다. care 우리를 너무 돌봐주세요. care cure 돌보다 치료하다 우리를 두 번이나 치료해서 secure 안전하게 라이스크 하면 구하다 우리를 다 치료했으니까 우리를 구하했겠죠? 옆으로 갑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부모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공기와 같이 중요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chore 하면 허드레일 잡일 그래서 싱어가 있고 거기에서 잡일 하시는 게 코러스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cook 요리하다 cake 을 만들고 bakery bake cake을 굽고 그 다음에 접시를 닦는 거 설거지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food가 있고 feed가 있고 eat이 있어 얘는 먹이다 이자가 중간에 먹이다 얘는 먹다 그래서 feed하고 food가 있죠 얘는 음식을 먹이다 얘가 명사 얘가 동사형이야 그럼 봐봐 blood란 영어 단어가 명사 bleed가 영어로 뭐가 돼? 동사 얘는 출혈 얘는 피가 나다 피가 나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fix it 고치다 고정시키다 그래서 special은 특별한이죠. 근데 specific 하면 특정한 정자 살려준다는 특정한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대요. grow 하면 잘하다 gr은 go 잘하다 자동사 자동사로는 잘하다 타동사로는 재배하다 그 다음 home은 집 또는 가정 그래서 뭐지요? 그래서 household도 가정이지만 house는 집 household은 가정이 갖고 있는 집이 갖고 있는 거 가정 그래서 household 굿즈 하면 뭐가 돼? 가정용품 확인해 보시고 자 여러분 얘가 다리미지라는 뜻이 있죠? 다리미질 근데 아이언이 영어로 철 또는 무슨 뜻도 있어? 시작 차가운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러니카다가 차갑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는 따뜻함이 있는 거죠. 토니 스타크 생각하라고 했어. 아이언맨 그래서 얘가 철 차가운 빈정되는 빗고는 옆으로 갑니다. laundry 세탁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잔디밭에서 잔디밭 있을 정도면 사는 집이지만 랜드가 땅에 있다. loan 뜻이 뭐야? 잔디 love 너무 사랑하시는 거에요. 물고 빨고 문질러다. 문질러다. scrub 빡빡 문질러 치우다. 우리를 그렇게 키운 거야. scrub professor 뜻이 뭐지? 양심적이야. 너 나한테 빡빡해. 양심적인 거죠. 양심 빡빡한 사람은 어떤 사람? 양심적인 사람? 주도 면밀한 사람. 너 왜 이렇게 빡빡해? 그 빡빡이라는 뉘앙스를 살려주셔야 돼. 강조 빡빡 그래서 우리를 결혼 결혼은 뭐야? 마라톤이래. 나랑 뜻이 뭐가 돼? 마라톤 마라톤 옆으로 갑니다. 낳기 전이야 임신한 근데 애를 안 낳아 그럼 나라가 망한다고 했죠. 타락하다 쇠퇴하다 타락하다 쇠퇴하다 그렇게 우리를 raise 기르고 있다. raise 뜻이 뭐야? 기르다 얘는 뭐가 돼? 피가 나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